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자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학점 관리와 미래 진로와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일단 1학년 수강과목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게 아마 수강표에 다, 시간표에 다 바뀌어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보면 미적분학,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물 등이 있는데 제가 미적분학을 하이라이트 친 이유는 미적분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적분학을 하이라이트 쳤고요. 그거 말고도 아마 자기 전공에 관련되는 과학과목이 또 하나 있을 텐데 그렇게 두 과목이 1학년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많은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전공 수업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하나씩 읽어보면 책에 있는 연습문제를 다 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평소에 숙제를 하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한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목은 평소에 해야 한다. 이게 사실 당연한 말을 제가 다 써놓은 건데 당연한 말인데 제가 또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제가 써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하이라이트 친 이 책에 있는 연습문제를 다 풀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책에 사실 저희가 전공 책을 보면 연습문제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 풀려고 노력을 하면 아마 되게 힘든 여정인데 그중에서 일단 몇 문제씩 뽑아서 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연습문제를 다 풀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몸소 느끼는 건데 이게 저희가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론만 알면 정말 그게 도움이 안 되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는 연습을 연습문제를 통해서 꼭 해주시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제가 교수님들 채점 스타일을 알면 도움이 된다를 팁으로 써놨는데 이게 아마 1학년 분들은 채점을 보통 어떤 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하니까 뭐 이런 느낌을 잘 못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공 수업에 들어오면 교수님들 성향에 따라서 정말 채점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요. 어떤 교수님은 답만 적어서 내도 점수를 다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풀이 과정을 다 안 적으면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다 깎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정보를 사실 교수님의 채점 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들 채점 스타일을 알고 시험을 보거나 수업을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 진로에 관련해서도 제가 아는 한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 주위에 대학원 가는 학생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편입, 로스쿨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학원하고 별리사 CPA 같은 거에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대학원은 제 주위에 가장 많고 CPA하고 별리사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게 진로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제가 한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학교에 와서도 사실 꿈을 바로 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저도 사실 꿈이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4학년 입장에서 보니까 학점하고 영어만 사실 잘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데 대체 여기서 보면 이제 대학원을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원을 갈 때도 학점하고 영어가 좋아야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편입도 그렇고 당연히 로스쿨도 학점하고 영어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학점 영어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학금도 한 번 1학년 때는 제가 사실 장학금 같은 거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등록 장학 여기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최근 장학금 목록이 이렇게 쫙 떠요 이 최근 장학금 목록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맞는 장학금이 저는 하나는 보통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장학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어떤 장학금이 있나 확인을 하면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학금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일단 장학금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장학금 종류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장학금을 보면 이게 보통 학과 차원에서 그냥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에 관련되는 연구 주제를 이렇게 게시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그냥 원하는 주제를 가서 듣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저희 과의 연구 주제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 지금 이게 교수님들이 한 열 명분 정도가 이렇게 주제를 각각의 주제를 맞게 해놓으면 그냥 원하는 주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돼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닥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되게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니까 아마 프로그램 장학금 공지가 뜨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 장학금을 받으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학업보조비 장학금도 있고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도 있는데 이거 두 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학점하고 영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장학금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학점하고 영어를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